이거는 아까 전에 네티스 유령님꺼구요 새로 회장님으로 오셨죠 제가 침투했고 나중에 제가 꼭 1대1 개인과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캐는 노연질 100억 상점 가서 보자 지금 이분이 우리 시청자한테 하나 저기 아까 전에 그 뭐죠 별풍선 쏠때 스케줄 하셨던 분한테 패키지 선물하나 해주래 자 그래서 실버패키지 아 실버패키지 자 이거 이거 실버패키지 받을것인가 자 아니면 라친추타 실버패키지 받을것인가 자 아니면 저기 뭐지 어 탑클 탑클로 갈것인가 자 둘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자 이거는 300, 200, 100명 지명에 600만 2피 자 그 다음에 이건 탑클 글쎄 어려운데요 어 탑클도 나쁘진 않지 근데 또 요거는 로또 카드가는 맛이 있고 안전빵은 탑클래스 어 조금 도박을 원한다 그럼 이거 근데 솔직히 여기서 뭐 잘 떠봐야 얼마나 뜨겠어 한 천, 이천 뜰라나 어 저같으면 게임 많이하면 탑클래스가 난것 같아요 수수료 할인도 있고 음 아 브론즈팩에서 비이라 떴어? 그러면 또 이게 땡이고 자 빨리 결정을 해줘 아 탑클 있어? 그러면 이거 해요 탑클 있으면 자 그럼 06 자 짱구 원장님 과감하게 남자답게 빨리 하나 골라주세요 자 레전드 강화관님 땡큐 감사합니다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하셔서 즐겨주시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금 아니 이분이 저 플래티넘 패키지 하나 하신대 맞나? 자 짱 탑클 그 저기 뭐야 닉네임 뭐야 저기 짱구 원장님 닉네임 뭐야 이거 루함이건가? 루함이건가 짱구 원장님인가? 아 맞네 방금 짠팀이죠 루한 자 여기다가 그러면 어 탑클래스로 탑클래스로 해드릴게요 자 선물? 어 나 이런거 안해봐서 불안해 어 루함 자 아까전에 저기 뭐지? 어 아까전에 어 스쿼드 어 스쿼드 어 조금 방해해서 미안 어 스쿼드 때 미안 이렇게 하는 거 어 미안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물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맞지? 내가 지금 제대로 한거죠? 어 루한 맞지? 나 몰라 이거 이제 어 나 이런거 한번 한번도 안해봤단 말이야 이거 그쵸? 어 아 맞지?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로 나머지로 플래티넘 가나요? 어 플래티넘? 자 고위즈니 어서오시구요 자 그럼 플래턴 플래티넘 하나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자 아 기대되네 자 마일리지는 없으신가? 아 마일리지는 없으시고 자 갑시다 자 잘 떠야될텐데 스페셜 박스부터 아 클럽에서요? 오케이 아 클럽 직접 만드신거구나 자 네티스클럽 자 네티스클럽 자 클럽 없으신 분들은 유령님이 하신대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신생클럽인가봐 마크는 멋있네 마크 누가 만든거에요? 마크 멋있다 어 그냥 신청하면 돼요 자 또 저기 토레스 나오는거 아니야 토레스 아 엠블럼 제작을 했어? 아 대단하네 와이씨 어떻게 엠블럼을 제작을 했지 어쩐지 엠블럼 너무 멋있더라구 어우 장난 아니네 탑콜 지금 적으면 돼있을건데 자 그러면 어 패키지 들어갈게요 카드가 좀 많네 유방 바꾸고 자 082부터 갑시다 자클리씨 쟤 진짜 국미 사먹안에 좋은거 너무 많죠 어 자 대야 아 대야도 별론데 음 요즘에 라우드로프가 싸니까 라우드로프도 괜찮고 자 이것까지만 까고 어 06 까겠습니다 그치 형드롭 좋지 자 만족기지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첨과 즐겼자 깨우신 부탁드리고 자 공룡유럽부터 갈게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자 1 자 1 샷 자 2 샷 자 3 샷 자 지하궁 여기 100이라서 그러니 아 진짜 안뜨네 근데 어제부터 이번 패키지 진짜 안뜨더라구 이번 패키지는 지금 목요일날 패치되고 나서 망인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니 호카 한번 떠볼게요 호카 자 게임 끝나지 않았고 호카 한번 떠볼게요 자 호카 가자 자 자 밭니부터 자 밭니 자자자 어? 어 설마 자 그럼 말리니 자 마지막으로 제발 호카 호카 자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자 캐릭은 몇이냐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뜨냐 인수아 여깄네 하타 캐릭도 근처에 있을거 아니야 어 캐릭 여깄다 어 캐릭은 중타 캐릭은 중타인데 중타인데 300밖에 안돼 와 공주 시세가 너무 싸졌나 와 진짜 후지다 자 그날 신에게는 아직 탑 어 30명 지명 선수팩이 있구요 자 준비된 선수들 자 위치로 3 어 볼트맥 좋네 2 자 3대장 3대장 자 밭니 지겹구요 자 밭니 지겹구 자 원 자 아르벨로아 자 일단 밭니 3대장 아주 좋았어 3대장 계속 갑니다 자 자 이제 남은건 어 월드베스트범 탑프라이스 흠 많이 싸졌어 흠 많이 싸졌어 하아 왜 추천 안눌러 머리 빠지는데 폭무가 8월 이상 물감이 하아 자 자 풀패로 1억 6억 5상 평탄 그쵸 자 갑니다 자, are you ready? 원..샷 흐에에에에에엥 지렸어 지렸어 와아.. 지렸구요 자 이거.. 4억이면은 어.. 10만원.. 10만원 10만원 하면은 4억정도 벌지 않아? 자 쟤가 이정도면 약간 빚을 갚은거 같아 자 그렇죠? 10만원정도하면 4억나오는거 아냐? 와 어졷고 아 지냈어 자 저거면 3대장이지 3대장 호날두 포그바 그 다음에 질라탄 3대장 아 1.7억 그쵸 아 오졌구요 자 나머지 잡니다 투샷 에이 에이 웃긴게 어떻게 어 탑 프라이스 50이 더 안나오는구나 아 최소한 그래도 뭐 한 3000원 나왔어야지 너무한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리게 잘 나왔어 자 클럽하임 이거 저기 이제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 자 여기서 어 심사 생략을 누르세요 지금 심사 생략을 해야 자 이거 뭐지 빨리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어 심사 생략해도 되죠 이거 하는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래야 그 저기 뭐야 빨리 늘어 어 이거 모르셨죠 어 요거 심사 생략하면은 어 그 사람들이 신청하자마자 바로 신청이 돼 그래서 지금 클럽에 기부한 다음에 기부한 다음에 어 그거 뭐지 어 패키지 후원 박스만 먹을라는 사람 많어 자 그래서 이거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앞으로 팀 어 클럽도 금방 번창 할 거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